한국과 일본은 23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는 비밀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소각 방법, 분실 대책 등 21개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속한 정부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은 또 당면 반도의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군사협력을 함에 있어 영내 국가의 안전 관심사를 존중하고 평화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